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생.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. 책임입니다. 의무고.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주제를 제가 준비해봤어요. 이 자식복, 자식복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복을 타고난 부모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자식은 내 맘대로 놓을 수가 없다. 내가 어떤 분들은 꼭 하거든. 본인의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식이라도 합의되는 띠를 자식을 놓으시려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놓는 게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부부의 궁이 아주 합의가 덜더라도 자식을 또 안 맞는 자식을 놓으면 새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진짜 있거든. 자식은 내가 언제 놓고 싶다고 언제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또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분들도 많잖아. 근데 또 쿨하신 분들은 지 사주팔자 지가 사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. 굳이 자식공에 대해서 너무 기대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또 기대를 놓고 있다고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그 자식이 진짜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자식도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 자체는 그닥 그렇게 있잖아. 자손을 못 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자손이 귀한 분들도 많다.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뭐 어떤 티가 뭐 자식이 좋고 이거를 했잖아. 진짜 논하기는 좀 그래 솔직히. 근데 이제 돼지띠든 분 자체도 자식궁이 좀 좋은 분들도 많고 용띠분들도 자손이 조금 초반에는 조금 힘들다가 나중 돼서 자식이 진짜 효도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 뱀띠분들도 내 인생은 조금 솔직히 좀 구절이 많고 고락이 많고 살 수가 있다가 그래도 이제 자식하고 이별을 좀 띄는 띄는 분들 많거든 이 뱀띠분들이. 근데 그 자식이 잘 돼서 나중에 내한테 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어떤 띠라서가 아니고 내 사주 팔자 내 기둥을 다 봐야지 많이. 아 나는 내 사주에 자식 보기 들어 있다. 나는 진짜 자식의 공방을 맞아 버리면 자식하고 인연이 없어. 아 자세하게 하려면은 이거를 다 풀어야 돼 솔직히. 점사를 보면은 자식봉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고. 그렇지.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용띠하고 뱀띠하고 결혼을 했어. 근데 근데 뱀띠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둘이는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거든. 근데 여기에서 자식이 만약에 뭐 돼지띠가 태어난다든지 뭐 개띠가 태어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엄마하고의 인연이 없거든. 그러면은 아빠하고도 인연이 없고. 그러면 그 가정은 부풀이 흩어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이게 여기 운역에는 있잖아. 칠성에 뭐 명따리를 낳아라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랫역 쪽에는 애가 부모가 둘이 태어나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애는 이름 석자를 칠성에 삼밤 물밥에 파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미리 부모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.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명해서 이 두 이 아이를 키우기 우리 인간에서는 키우기가 힘드니까 산 사람은 부모를 둘을 둘 수 없잖아. 그럼 유혼해야 되고 또 엄마를 아버지를 또 가져야 되니까. 근데 그분들을 이제 부모를 삼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. 응. 그리고 뭐 막말 따지면은 뭐 토끼띠하고 범띠하고 이렇게 많이 결혼했어. 내가 분밀씨 아까 합인을 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근데 여기에서 뭐 닭띠가 태어난다든지.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보셨을 적에는 이 아이를 놓고 난데 이 집의 가정에 분밀씨 풍파가 왔을 겁니다. 부부 사이도 깨지고 재물도 나갔을 겁니다. 얘기하면 대부분이 맞아 인정을 해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. 이 가정을 계속 이루고 가시면은 이 아이를 떨자라 하지. 방을 얻어서. 독립을 시키라고 하지.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한 번씩 올 때는 다시 또 합의가 되거든. 근데 같은 공간에서는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떠먹고 뭐 행복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. 근데 또 이 자식복이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한테 휘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또 막 바라고 키워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러분들.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. 여러분들. 그 아이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잉태를 했고 낳았고 내 부부 사이 낳았기 때문에 책임입니다. 의무고. 맞잖아.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생.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. 나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니까 어떤 기대를 하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한테 효자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아이를 내려놨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나중에 자라서 인성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 목표가 생겼을 때 내 부모라는 거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효도를 할 수 있는 자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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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